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자 이제 전화 아래서는 할텐데 벌써부터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그러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차근 목소리가 예쁜 여성이 등장을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미자 선생님의 눈물이 진주라면 배워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진주라면 진짜 오랜만에 듣는 귀한 노래입니다 이거 참 칠십니다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노래인데요 그죠 네 네 자 지금 뭐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네 자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시작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네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평소에 하셨는지요 맨 처음 소절 들어갈 때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밀어서 하는 점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꺾는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먼저 눈물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자 근데 이 노래는 뭐냐면은 감정 위주의 노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소리를 크게 주는 것보다는 눈물이 이 정도로 소리를 주면 지금 듣기에 어떠세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두성을 좀 섞어서 두성을 섞는 방법은 뭐냐면은 네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가볍게 싹게 해서 눈 이런 정도로 해주면 두성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눈물이 어 좋아요 지금 좋았어 어 좋아요 지금 아까봤던 게 훨씬 좀 부드러워졌죠 그죠 네 안 부드러워졌나 지금 뭐 불만이 많으세요 이제 평소에 실내에서 부를 때는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공연 무대에 예를 들어서 야외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부르면 관객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좀 헷갈려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못한 데 있잖아요 응? 네 어 마이크를 조금 입에 가까이 좀 대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분위기가 또 안 나겠죠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어 이 노래의 특성에 따라서 노래가 조용하고 차분한 노래일 때는 어 어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 좀 위로 올려놔 줘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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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디 공연 무대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 미리 그 오디오 감독님한테 가서 네 네 이 노래는 차분하고 조용한 노래라서 1번은 좀 소리가 크기 때문에 괜찮은데 2번 요구는 마이크 볼륨을 이만큼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꼭 반드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이 좋아하는 주스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렇죠 주스를 하나 들고 가셔서 주스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집안 가서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를 부를 때는 오디오 감독님한테 가서 저도 꼭 주스를 하나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람의 예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달력을 강하게 한다고 조용히 불러야 될 노래로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눈물이 시작 아까 시작 아까 하던 대로 눈물이 진주라면 네 진주라 이게 맑은 소리 나오는 것보다 진주라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더 예쁘겠죠 진주라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때 이제 음정이 흔들림이 있을 때는 이때는 뭘 받쳐줘야 되는 거죠 배 힘을 받쳐서 이게 배 힘을 받치면 소리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배 힘만 세게 받친 상태로 목의 힘을 풀어주면 부드러움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복부의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세게 주시고 배는 자 눈물이부터 다시 앵콜 시작 눈물이 진주라면 좋다 또 눈물이 진주라면 자 여기 지금 하실 때 목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목을 조이니까 눈물이 진주라면 이렇게 좀 경직이 되어 있거든요 네 목에 힘을 완전히 빼버리세요 자 눈물이 진주 이렇게 풀어주세요 시작 눈물이 진주라면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빠 말 듣고 눈 이렇게 눈 하고 배를 너무 힘을 많이 줘요 그런데 힘을 받쳐줘야 되는 것이지 힘을 너무 많이 꽉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죠 눈 이거는 힘을 누르는 거고 눈 이거는 목은 풀어놓고 배를 받쳐놓는 거고 네 시작 첫 소절부터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눈물이 진주라면 그렇지 그렇지 또 눈물이 진주라면 네 그렇죠 더 이제 부드럽게 목을 더 부드럽게 풀어준다 그 다음에 다음 행여나 자 두 개 이제 비교해 볼게요 행여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행여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두 번째요 그래 이렇게 목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목에 힘이 너무 잔뜩 들어있어요 시작 행여나 그렇죠 목은 이렇게 풀어놓고 그 힘을 배가 쭉 밀어주면서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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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말을 세라 그 다음에 방을 방을 엮어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나가는 것을 이동하는 음정 이동하는 음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이동하는 음정 할 때는 우리가 명치를 하나하나마다 총 세 개니까 세 번을 연속해서 아까 그 노래 뭐였죠? 가사가 아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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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꺼 세 개를 다 퉁퉁퉁 톡톡톡 쳐줍니다 엮어서 시작 엮어서 아니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이 꺼 톡톡톡 꺼 톡톡톡 쳐야 돼요 엮어서 꺼서 꺼서가 아니라 꺼 꺼 엮어서 배를 앞으로 밀어야 돼요 꺼 이렇게 퉁퉁퉁 엮 엮어서 그렇죠 제일 가까웠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꺼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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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켜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많이 부드러워지고 네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에는 힘을 무조건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힘이 공급되는 부분은 목이 아니라 네 배에다가 여러분 받쳐놓고 그렇지 이제 뒤에 엄청난 백을 이렇게 딱 쥐고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를 앞으로 쑥 밀면서 이렇게 배 힘을 가지고 힘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뒷부분 궁금하시면 다음주에 또 연결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네 자기 노래에 대해서 이제 점검도 하고 네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노래가 빨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화도 빨리 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피만가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연결된 겁니까? 네 연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두 분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고 계셨나봐요 방송 소리가 들리는데 네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볼륨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시차가 나서 전화를 타고 들어오네요 소리가 네네 자 됐죠 네네 네 네 어떤 노래 아유 너무 떨렸어요 네 저 까치가 울면 그 나오나 선생님이 오 야 오늘 조금 전에 그 임인자 선생님 노래 임인자 선생님 노래 눈물이 진주라면도 참 진짜 귀한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었는데 까치가 울면 와 저는 한 30년 만에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오 그쵸 네 자 일단 들어볼게요 아유 저 진정이 안 돼가지고 아 진정이 안돼 자 전화를 많이 했는데도 안 돼서 아 한번 하고 시작 이산 까치가 울면 까치가 울면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으려나 오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오이고 오 제가 볼 때 그 나훈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셨나봐요 네 예 예 예 위쪽에 그 하실 때 그 음색 까지 비슷하게 내려고 오 지금 눈광고 들으면 네 완전히 그냥 나훈아 아니면 아무리 못 되더라도 너훈아 정도는 되겠는데 그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그 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닮았다고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거의 흡사하게 닮아서 네 네 어디로 가나 인기가 최고였을 것 같은데 저는 노래를 하면서 닮았다는 저거가 듣기 싫어가지고 좀 바꾸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자꾸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너무 신통하고 좋습니다. 어찌 됐거나 총각시절 때 이렇게 부르고 나면 온 동네방네 처자들이 완전히 대대병력으로 줄을 섰겠는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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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안 하시는데 부정은 안 하시네 그중에서 한 분 뽑은 것이 혹시 내 내당 많이 많으신가요? 아 예 지금도 노래 한 소절씩 해드리고 하고 계신가요? 아 예 기타 가지고 한 번씩 합니다. 그럼 지금도 뭐라고 그러세요? 좋다 그러죠. 그렇지 그렇지 성공한 삶이십니다. 자 성공했네 뭐 노래 가지고 네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 노래 잘 부르면 진짜 동네방네 처자들이 줄을 섰거든요. 아마 이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우선은 본인이 노래 잘한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그렇죠? 잘한다 잘해요. 일단 잘한다. 이 정도 하면 노래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훈아 선생의 영향을 조금 좀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개성을 갖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산까치 우선부터 시작 산까치요? 처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처음이요? 산까치가 울면 울면 여기가 역낙 없는 나환아 선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까치가 미리서부터 감정을 다 주지 말고 이게 우리가 70년대에는 선까지가 울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정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스피드 시제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주게 되면 전달력이 그만큼 늦어지니까 앞에는 소리를 버려버립니다. 아예 그냥 우리가 속아서 산까지가 울면 까지는 그냥 육성으로 가고 울면 여기만 이렇게 뒤집는 목 그다음에 두 성을 처리해서 감정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산까지가 울면 이렇게 하면 지금 듣기가 어떠세요? 아 예 괜찮아? 예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산까지가 울면 이렇게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간이 조금 싱겁죠? 아 예 그런데 대신에 나훈아 선생님 따라하는 느낌은 없어지죠? 다 없어져버렸거든요. 본인의 개성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 예예 그 다음에 같이가 울면 시작 같이가 울면 오 이제는 이분이 버리는 부분과 그리고 자기가 노래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이가 울면 하면 전체적으로 감정을 다 준 거고 까치가 울면 하면은 까치가는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부분이고 울면은 그 스토리에 또 감정을 주는 부분이고 분리가 되죠. 그렇죠? 궁금한 게 그러면 까치가 부분에서는 안 뒤집어도 되는 거죠? 안 뒤집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뒤집어도 되고 또 안 뒤집어도 되고 하는데 일단 한번 그렇게 분리를 해볼게요. 시작 같이가 울면 아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나오셨다. 헐친도 이제 이쁘고요. 우리 인터넷에서 이인현 선생님이 이분도 노래 좀 꽤 한다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기교가 깡패이십니다. 저분이 무정에 대한 자부심이 계신 분이라고 노래 좀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까치가 울면까지 했어. 그 다음에 오늘은 반가운 오늘은 반가운 여기도 이제 드라마를 전달해 주는 다이얼로그 말하자면 대사 네. 네. 그냥 오늘은 반가운 중에서 어느 쪽을 대사를 하고 어느 쪽을 감정으로 할까요? 반가운 쪽 아니겠습니까? 반가운을 그러면 대사 아니면 감정 감정 얘기할까요? 지금 확신 없이 말씀했지만 뜨듬 뜨듬 하다가 맞춘격이야 앞을 항상 먼저 하면 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정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은 반가운 오늘은 반가운 시작 오늘은 반가운 아 이게 저 책 음을 잘못 잡고 오늘은 반가운 시작 오늘은 반가운 옳지 또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으려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대사 주는 부분 또 그 뒤에 그 뒤에 기다려도 그렇지 또 기다려도 오 좋았어 또 짝짝짝짝 또 잘했어 오지를 않네 오지를 않네 자 여기 이제 오지를 않네 이거 가성 처리할 거죠? 아 예 그러면 가성 처리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가성이 좀 들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오지를 시작 오지를 않네 잠깐만 거기에서 갑자기 훅 뭔가 살짝 숨기는 듯하게 어물쩍 넘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어물쩍하고 넘어가버려 네 자 이제 가성 내는 것을 아마 네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정리 가성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가성이 편하게 내쉬려면 가성이 이제 높아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많이들 실패를 하세요 소리가 들려버리니까 오늘은 안 내 막 이래요 네 이러면 들려버리죠 차라리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네 뒤에 내성 목적을 오늘은 안 내 이렇게 연결 네 네 가볍게 네 오지를 않네 아니 들지 말고 오지를 않네 내린다 생각 내려가도 갑자기 안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오지를 않네 오지를 않네 아니 그거는 잠깐만 뭐 아니 오거나 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들어보세요 오지를 않네 이거는 내가 음정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들어 올려버린 거고 네 조금 전에 이철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내려간다 거꾸로 음정이 내려간다 생각하면은 오지를 않네 이렇게 내려가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지 오지를 않네 옳지 아까보다 잘 됐죠 잘 됐거든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오지를 않네 네 올라가는 게 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내려간다 네 오지를 않네 아니 그것도 좀 올라간다고 생각했잖아 네 내려간다 오지를 않네 아니 아니 끊어지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고 네 연결돼야 돼요 오지를 않네 아니 네 이렇게 히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에이 소리가 나오게 오지를 않네 더 나와야 돼요 오지를 않네 오지를 않네 아니 소리를 네 죽이지 말고 네 네 네 오지를 않네 아니 죽이면 안 된데도 그럼 끊어져 버린다니까 네 끊어지잖아 네 연결돼야 돼요. 오지를 않네. 그렇죠. 가성이 크게 나오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뭘 가지고 연습을 하냐면 진승씨의 내가 바보야 있잖아요. 내가 바보야 시작 어떤 거를요? 진승씨의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들지면 안 된다고 야으 이렇게 내려가야 연결이 돼요. 야으 내가 바보야 아니 이분이 듣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가성하는 부분에서 목에 힘을 줘. 볼륨이 죽어도 죽어요. 목에 힘을 빼고 야으 야으 그렇지.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바보야 끊으면 안 되네. 끊지 말고 야흐 이봐. 야흐 끊으면 안 돼. 야흐 연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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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로 그렇게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지를 않네. 똑같잖아요. 오지를 않네. 그렇지. 아까보다 세고 변환되는 게 이렇게 멋있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오지를 않네. 오지를 않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도 최고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실게요. 네. 생각 안 나신다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어쨌든 뭐 네. 그쪽에도 생각 안 나고 우리 쪽도 생각 안 나고. 합의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저 선생님 노래자랑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노래자랑? 네. 노래자랑. 노래자랑이요. 선생님 노래자랑. 우리 피만가의 노래자랑 말씀. 피만가의 노래자랑. 그거는 이제 전에 프로그램이 다 끝나버려가지고. 네. 더 이상 그 코너는 진행을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거 대신에 지금 이렇게 1대1 레슨으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좀 아쉽네요. 그렇죠. 아 예. 그때 미리 알았으면 그때 나왔으면 이 실력이라면. 맞아요. 충분히 올라오셔가지고. 충분히 올라오셨을 텐데. 결선 진출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교정 시간이니까 노래 진짜 원래부터 너무 잘하시는데 이와 같이 이제 대사를 주는 부분과 감정 주는 부분을 분분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